외국말인지 모를걸? 갑뚝뚝 한국말 많이 하거든 일본어 야씨 도배자지 영국 차단하기 혹시 인도네시아어였던 건 아니겠지? 인도네시아에 원머리 있어? 오 그래도 바람 많이 분다 밖에 짱좋아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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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왜 안 돼 어 내가 비 오다 말다 그래요 네 일본 같이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니까 한국 비 엄청 많이 온다고 들었어요 비 피해 좀 없으셔야 되는데 뭐 안 돼 로켓 유산 창문이 의미가 없어? 그렇게 많이 왔어? 오래 왔는데 우리 집 창문이야? 괜찮겠지? 설마 설마 생각지도 못했는데 창문 또 열렸겠어 에이 설마 아니겠지? 진짜 창문 열렸으면 대형사고야 재현아 아마 열려있으면 대.. 대청소지 저거 곧 시간이 없었어 곧 시간이 없었어 곧 시간이 없었어 곧 시간이 없었어 곧 시간이 없었어